성공과 부의 원리를 당신의 문제와 결부시키고, 당신의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, 지혜의 신처럼 충고해줄 수 있는 성공학 명저가 있습니다. 시대를 초월한 자기개발 고전, 나폴레온 힐 성공의 법칙, 국내 최초 완역 전공, 앤드루 카네기, 펜 리포드, 토마스 에디슨, 존 록펠러의 이르기까지, 저자 나폴레온 힐이 직접 가까이서 연구한 세계 최고 성공자 507명의 성공 철학을 직대성했습니다. 나폴레온 힐 성공 연구원 원장 김정수가 원저의 의도를 살려 편역한 세계적 베스트셀러, 나폴레온 힐 성공의 법칙, 국내 최초 완역 전공,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